대구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지역의 수출은 8억 1000만 달러로 한해전인 2020년 12월보다 28.9% 증가했습니다. 수입은 5억 3000만 달러로 41.7% 증가해 무역 수지는 2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수출은 화공품과 직물, 자동차, 자동차 부품, 수입은 화공품, 기계류, 정밀기기가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경북 지역의 수출은 43억 6000만 달러로 16% 증가했고 수입은 20억 4000만 달러로 31.7%가 증가해 무역 수지는 23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수출은 철강제품, 화공품, 전기, 전자제품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, 자동차 부품,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감소했습니다. 수입은 연료, 광물, 철강제, 화공품 등 대부분 품목에서 증가했습니다.